안녕하세요 꼬마시사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촬영을 해볼건데요 촬영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어떻게 생겼어요 어 그렇게 생겼구나 안맞아 여기가 꼬마는 응 뭐야 그거 만들어볼거에요 아 그래요? 마음대로 만들어볼거에요 자 그럼 만들어보세요 네 과연 도윤희의 상상력은 어떤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요? 뭐해 조심하고 조심하고 만들어봐 엄청난 양의 찰흙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만드는거야? 거북이 거북이 거북이? 어디 지금 머리야? 응 여기 거북이 머리를 만들고 다음입니다 재린이 등장 계속 발로 한 번 밟네 배에게 밟아 세라 그냥 치아 우리 한 번 심immt 키가 으 Me 예상인도 있습니다 잘 만들어져 있어요 거북이 맞아? 이거 거북이 어디야? 머리 어디가 머린데? 머리야? 그렇구나 꼬부기 머리하고 꼬부기 머리하고 꼬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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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부기도 만들었고 완성 완성 완성이야? 벌써? 한 번 더 만들 수 있어? 한 번 더 만들 수 있어? 와 거북이 만든 작품 한번 보여주세요 그 거북이 맞아? 와 우리 물고기한테 넣어주면 물고기들이 좋아하겠네 친구 생겼다고 하나 더 만들거야? 아니면 끝? 아니 하나 더? 하나 더 만들거야? 응 이번엔 뭐 만들까? 개공박두 이거는 이거 만들고 어떤거? 공룡 오 그거 그거 아니야? 스태고? 아니야 이렇게 떼어 떼어 이걸 열심히 집중을 해서 만들고 있어 찰흙이 잘 안떼져 가오리 길 조각해서 오 이거 뭐야? 가오리같이 생겼네 60공룡 무시무시하다 60공룡 꼬리야? 긴거는? 긴거는 그럼 목 목이야? 그래? 아무튼 만들어봐 비비고 비비고 비모 아 목하고 꼬리네 이거 브라키오 같네? 아니야? 뭘까? 뭘까? 다리 만드는거야? 다리 아까 거북이 어디 사라졌어? 거북이 거북이 부쌌구만 그랬어? 응 거북이는 뭐 공룡이 세워놨으니까 뭐 거북이는 여기 가져왔어? 아빠 어 여기 가져왔어요? 응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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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저거 만들고 있어요 오빠가 촬영 만들고 있어요? 응 오빠가 촬영 만들고 있어요? 저거 만들고 있어요 응 엄마 응 엄마 우리 아빠 막 그러고 응 응 응 응 응 오빠 오빠 쓰담쓰담 해주고 있어 오빠가 공룡 만들고 있대 다 만들었어요? 아니 아직 그래도 형체가 어느정도 나타난다 브라키오같은데 등이 뾰족뾰족하네 얼마큼 남았어요? 많이 남았어? 아니 금방 만들지 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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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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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정도 다 만들었어요? 응 다 된거야? 설명해주세요 이건 뭐냐면요 스피노에요 스피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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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얼굴이야? 그렇지 거기 얼굴 꼬리 다리 그 다음에 등에 있는건 뭐야? 벽 벽 벽 앞에 있는건 뭐야? 이거? 손 손이야 손도 있어 아 멋진 공룡 찰흙으로 공룡 만들었네 거북이가 없어졌지만 공룡이 태어나서 잘 만들었네 용도 만들어 줄게 용도 만들어 줄 수 있어? 응 이걸로 끝내고 카메라 끈 다음에 용 만들자 그럼 오늘 찰흙 만들기 끝 인사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맛있게 잘 좀 많이 해주세요